안녕하세요 공TV 김명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수당구입니다 올림픽이 다가오면서 대한민국 축구 3장의 와일드카드 궁금증이 점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3명이 지금 뽑혀야 되는 상황인데 와 이거 힘들 것 같아요 뭐 힘들어 안 힘든가요? 그럼 수비도 1명 미드필터 1명 공격수 1명 간단하네요 시험이 딱이잖아 일은 역시 간단하게 생각해야지 풀린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서 제일 많이 언급되는 4명하고요 1명의 의외선수를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선수 한선수 보면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쉽지 않아 국가대표 그 중에 3명 그렇죠 정답 나와있네 너무 쉽다고 하면 다음 영상이 재미없어지니까 첫자리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첫번째 선수가 권창훈 선수입니다 권창훈 선수 뽑는 것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가요? 보름전까지만 하더라도 캐션마크였어요 보름전까지 그 이유가 뭘까요? 권창훈 선수가 독일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부상 이후에 경기력을 봤을 때는 물음표였던 거야 아 그렇구나 그 이전에는 오케이였어 자 그러면서 어떤 선택을 했느냐 군대를 가기 위해서 수은삼성 지금 입단하는 거 아니야 다시 그렇죠 6개월 뛰었다가 다시 이제 상무를 가는 건데 이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일단은 본인은 이 경기 통해서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보름전 얘기야 보름전 얘기군요 자 보름 이후에 지금 어떻게 됐냐 자 국가대표가 했으면서 게임 뛰었지 네 골 넣었지 그렇죠 그 다음에 경기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는 어떤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해줬단 말이야 네 이러면서 급상승했다 급상승했다 그 권창훈 선수의 유럽 경력도 무시하진 못할 겁니다 2017년도에 이제 프랑스리그로 진출해서 디종에서 68경기를 뛰었고 2019년도에는 분데스리가로 이적해서 프라이브루크에서 37경기를 뛰었거든요 그렇죠 디종에서 워낙 잘해서 이제 또 한 단계에 발전해서 들어간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서 프라이브루크 가서 37경기 3골 1돔 했는데 네 아마 부상을 안 되겠으면 네 당연히 올림픽 왈드카드에는 1순위였을 거야 아마 2018년도 아시안게임에도 뽑혔을 수도 있죠 그때서 같지 네 근데 그때 당시에도 부상 당하면서 좀 안 좋아가지고 못 갔잖아 그렇죠 참 안타까운 일이었지 그 뭐 이거는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권창훈 선수가 당한 그 아킬레스권 부상 이게 얼마나 큰 타격을 주게 되나요 선수들한테는 뭐 쉽게 얘기하자면 네 내가 가지고 있는 100% 정도에서 네 한 20%가 다운된다고 보면 되는 거야 아 전체 실력에서요 아 전체 실력에서요 그치 그런데 한 10% 7%까지 줄일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13%에서 15%까지가 네 본인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가지고 100%에서 95%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거고 기본적으로는 한 20% 정도는 떨어진다고 보면 맞습니다 네 그렇게 되는군요 그럼 권창훈 선수는 다행히도 경기력은 좀 올라오고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근데 이번에 뛰었던 경기력을 봤을 때는 97%까지 올라왔던데 20%를 뛰어넘어서 22% 23% 이렇게 간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좋아졌고 이번 국가대표 월드컵 2차 에선전을 통해서 권창훈은 경쟁력 있는 선수가 됐다 네 그러면 후보 1번의 권창훈 선수는 급부상한 타이틀을 달고 이제 명단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 어떤데요 아 그건 모르는 거죠 네 두 번째 선수로 넘어왔습니다 황희조 선수입니다 자타공인 김학범 감독 축구 컬러의 핵심 포인트다 이 얘기는 제가 아시안게임 가기 전까지 이런 얘기 했다가 욕 뒤지게 먹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얘기하면 그렇죠 당연하지 않은 거죠 사람들이 많이 착화하고 있어요 황희조 선수가 김학범 감독님만 살린 줄 아는데 생각해보면 위원님도 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야 근데 참 고마운 게 진짜 갔는데 아시안게임 가서 8강에 탈락한다든지 황희조 선수에서 골도 못 놓고 그랬다 그러면 김병지 커레의 축구 유튜버로서 했던 그런 위치는 없어졌다 흠집이 좀 크게 갔다 야 스크래치 엄청 크게 난 거지 접촉사고 엄청 크게 난 거죠 네 그러면 아시다시피 소속팀은 FC보르도고요 FC보르도이긴 한데 이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렇지 지난 시즌 또 잘했고 보르도 자체에서 또 문제가 있는 거고 근데 좋은 건 뭐냐면 황희조 선수가 아시안게임 나갈 때 그 이후에 지금 프랑스리그 가서 보르도에서 더 성장했다는 거야 그렇죠 이번에 우리 국가대표 경기 월드컵 미션을 봤잖아 그렇죠 거기에 핵심 멤버들을 보면 다 경기인 출신이야 박경훈 전무님 윙백의 역사적인 인물이잖아 그렇죠 최행일 선배 네 거기에다가 항보관 선배님 네네 등등등 해가지고 황희조에 대한 칭찬이 상당히 많았거든 아 정말요 그 이유가 뭐냐면 네 더 성장해서 돌아왔다는 거야 아 발전이 보였다 이게 쭉 가더라도 발전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주면 팬들이 만족을 하거든요 그게 황희조 선수군요 그렇지 팀 내 사정이라든지 부타지기 문제만 아니면 황희조 선수는 무조건 가야 될 카드다 또 황희조 선수가 이제 언급이 되는 이유가 조규성 선수 오세훈 선수가 명단에서 제외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황희조 선수의 가능성이 좀 올라가는 확률 있을까요? 정확해 야 이 두 선수 중에서 한 명은 우리는 갈 거라고 생각했잖아 왜냐면 경쟁을 시키면서 원포드에서 어떤 역할들은 늘 필요한 거잖아 왜? 시간 없을 때 붙이고 세컨볼 싸움 딱 할 때는 심플하게 할 수 있는 경기력이 필요한 선수들인데 그 선수가 둘 다 아웃됐단 말이야 그러면 게임 내용 안에서 그냥 결과를 다 내겠다는 얘기잖아 그럼 확실한 카드가 필요하다 그만큼 황희조 카드만큼 절대적인 건 없다 라고 보는 거지 그게 아니었으면 야 황희조가 못 오나? 이런 물음표를 했을 때인데 조규성 오세훈 선수 나가면서 오히려 더 확실한 왈드카드 한 장이 황희조 카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 거지 그러면 위원님 아시안게임에 나갔을 땐 대회 7경기에서 9골을 넘으면 폭발적인 활약을 보여줬어요 근데 올림픽 무대는 조금 다를 거거든요 이게 이어질 수가 있을까요? 이런 활약이? 일단 그렇게 해야 돼 또 도쿄잖아 도쿄죠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시차적으로 봤을 때는 제일 적응하기 편한 나라 중에 하나이고 기후도 조금 비슷하죠 그렇죠 이번에 팬데믹 때문에 아마 다른 나라들이 와서 적응하고 그 다음에 경기를 치르는 게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어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대진편은 어쨌든 일본보다는 우리가 더 잘 받은 건 확실하잖아 확실하죠 이제 그런 느낌이라면 아시안게임만큼 잘해준다면 정말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이죠 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는 김민재 선수입니다 수비의 핵심이죠 뭐 의견이 없다 의견이 없다 수비수 한 명이라면 김민재다 아 그렇죠 뭐 제가 비교해다가 성인 대표팀 주전이라고 넣긴 했는데 뭐 주전이 아니라 사실상 핵심 선수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지 국가대표에서도 핵심이고 아시아 전체에서도 중앙 수비수 두 명을 뽑는다면 그 한 자리는 김민재다 그만큼 확실한 카드를 와이트 카드로 뽑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김학군 감독님 생각하는 올림픽 성적이 있잖아 여기에도 영향이 갈 수밖에 없다 없다 그 생각이 드는 거고 왜 그러냐면 해선전 통과하는 데에서는 김민재 선수가 절대적이지 않을 수가 있어 그렇죠 좀 더 공격적이니까요 그래도 필요한 건 맞는데 네 맞죠 맞죠 절대적이지 않을 수 있는데 8강 4강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김민재의 존재감은 더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또 수비가 탄탄해야 이 토론 변대에서는 최소한의 승부차기 갈 수 있는 거잖아 그렇죠 수비수의 탄탄한 버팀목은 필요한데 그게 김민재고 만약에 김민재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이게 연쇄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김민재가 없어서 중앙 센터백이 또 약해진다면 골키퍼 와일드카드 가야 되는 거야 그렇다면 오히려 김민재 선수를 서면서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해결하는 거지 많은 걸 해결할 수 있는 선택이 김민재 선수가 될 수 있다 이거는 완전히 뼈대 중에 하나다 뼈대 중에 하나다 그럼 다음 소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회의 선수입니다 강상우 선수입니다 강상우 선수 포항 스텔러스에 소속된 강상우 선수 좌우 풀백 포지션이 소화가 가능하다는 메리트 때문에 언급이 되고 있더라고요 이해가 된다 이해가 되나요? 왜냐하면 윙백에 어떤 그런 문제점들이 생기면 확실한 카드가 필요한데 이 자리도 수비로서는 정말 중요한 자리잖아 왜냐하면 그 자리부터 빵꾸당이 시작하면 중앙 센터백이 무너지는 건 문제도 아니야 수비가 쏠리겠네요 그렇지 그래서 지금 만약에 만약에 기존의 23대 엄드에서 윙백이 확실하지 않으면 강력한 대악마가 될 수가 있는 거야 그렇군요 지금 시즌은 18경기 소화해서 0골 5어시스트 그러니까 윙백에서는 되게 좋은 공격 포인트 수치라고 할 수 있는데 3장밖에 안 주어지는 와일드 카드에서 강상우 선수에게 사용하는 거 요거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히려 요거는 의외라고 보는 거지 예를 들자면 강상우 선수 들어오려면 우리가 앞서 언급했던 황유조, 권창훈, 김민재가 안 들어왔을 때 강상우 선수가 들어오는데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강상우가 들어오고 황유조가 안 들어간다 라면 오셰원하고 조기승 중에 다시 또 불러들 수 있는 예지도 있는 거야 그래야 되죠 그래야 되죠 자 그게 아니라면 황유조에 들어오면 권창훈이 빠져야 된다 그런 미들라인에서 뛸 수 있는 선수들을 또 들어와야 되는 거고 이야 이거 진짜 복잡해지네 근데 이게 와일드 카드가 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가지고 남아있는 15명의 선수들에 대한 움직임들도 또 연세적으로 또 도미노 해상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군요 마지막 한두 명 정도의 어떤 선수들은 들어간다 안 간다 이 차이가 와일드 카드가 어떤 선수가 들어오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군요 마지막입니다 위원님 누가 나올 것 같으세요 잠깐만 네 지금 좋은 선수 중에 김신흥? 김신흥 선수 오 그러고 보니까 김신흥 선수 있는데 아니 생각을 해보니까 와일드 카드란 건 한 장의 카드면 우리나라의 에이스를 뽑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아니 나는 당연히 선우미는 못 얻는 줄 알고 있는 거야 네네네 못 얻는 건 줄 알았다 아니 본인은 오고 싶어 하지 국가에 불헌한다면 그럼요 그럼요 야 토트넘에서 올림픽을 보내준다고 아시안게임은 보내줄 수밖에 없는 네네 사항이었고 그렇죠 지금 이제 어쨌든 손흥민 선수는 군문제 해결됐고 지금 아주 중요한 시기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팀 감독 구해야 되지 그 다음에 팀 스코트 짤 때 있어가지고 손흥민 선수의 어떤 그런 거 있지 그 다음에 또 팀 재계약 문제가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또 이제 뭐 이직을 하는지 잔류하는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야 온다라면 땡큐인데 이건 역시도 진짜 또 물음표가 손흥민 선수가 오면 누가 빠져야 돼? 또 왈드카드도 아 그렇게 되면 죄송하지만 권창훈 선수랑 제일 그나마 겹치지 않을까 아니면 황인조 선수를 대신해서 최전방에 가거나 뭐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오히려 이렇게 되면 손흥민 선수가 들어오면 네 아마 제 생각하고 여러분 똑같을 거예요 권창훈 선수가 겹치잖아 네네 야 근데 그 리그 시작되지 않아? 그때쯤이면 바로 가야 돼요 바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토토넘에서 절대 허락을 안 해 줄 거야 그렇게 많이 뛰고 시즌 때 아니 비시즌 때 거의 못 쉬고 바로 또 다음 시즌을 시작해야 한다면 몸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겠죠 예를 들어 온다라면 순위를 한번 정해보자고 제일 좋아할 사람 네 김학훈 감독님 네 그 다음 대한민국 국민 그렇죠 야 어부지리 일본도 좋아할 것 같아 어 그렇죠 슈퍼스타가 오잖아요 슈퍼스타가 오면 흥행몰이가 되는 거니까 일본도 좋아할 것 같고 네 자 이런 순서 그 다음 IOC도 좋아할 것 같아 올림픽위원회 그 다음에 올림픽 스포스들도 좋아할 것 같고 어 그럼요 스포스가 더 붙을 수도 있어요 요중에 1,2,3,4등 중에 대한축급회도 좋고 아 거기 사이에 끼는 건가요? 어 그렇지 지금 생각나셨네요 어 그렇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게 있고 네 또 반대로 또 안 좋은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야 안 좋아하는 사람 어 네 그렇죠 자 너 첫 번째 어딜 것 같아 저기 레비 회장이 제일 먼저 생각납니다 레비 회장 네 두 번째는 새로 오실 감독님 아닐까요? 야 무슨 소리 하고 있니? 누군가요? 상대팀 감독들 선수들 아니야 상대팀 감독 아 그러네요 그러네요 나머지 세 팀들 아 지금 우리나라와 같은 예선주에 포함된 국가들 손흥민이 온다 그러면 이 플랜이 다 바뀌어야 되거든요 아 그렇지 거기에다가 또 강력한 또 선수 감명 추가가 되면 네 생각할 게 또 많아지잖아 그렇죠 자기들 또 성장 내기 위해서 오는데 그렇죠 스쿠드가 강해지면 결국은 본인들이 손해다 어 라고 생각한다면 그 세 팀들 네 그 다음이 또 누구였을까? 오 손흥민의 아버님이 좀 걱정하지 않을까요? 아버님도 걱정하지 아버님은 걱정은 하시겠지 그냥 그렇죠 걱정이죠 안 좋아하시는 건 아니고 이제 체력적인 문제가 이제 걱정이 되니까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얘기했던 모든 왈드카드에 대한 장단점 내지는 좋아하는 사람들 또 싫어하는 사람들 등등등 있는데 여러분 30일 와일드카드 결정됩니다 아 너무 기대됩니다 아 나도 기대된다 그때 같이 뵈시면 되겠습니다 뵈겠습니다